저의 색깔, 마의 등장! 아, 아버지! 왜 그래? 살려주세요! 왜 이런데린다! 너희들이... 내 옷들아! 왜! 어깨도 살려줘! 앞으로 한، 다행히 들어갖고, 나갔냐! 어깨, 나갔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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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유, 바이러 커! 사! 아유, 병원 오는구나! 아유, 아파! 아프다가 예뻐지면 안 돼지! 이런 기금을 안 돼서 그래! 이 머리 너무 진한 거냐? 응, 끊이네! 이, 다른 범위따로 무슨 일이 생기면 싫어, 에이아이 타이밍이 주신 거라구요! 어어어어어어어!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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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실베로타, 싱카! 다행힛! 그 다크 커맨드 신호를 따라가라. 거기에, 거기에 너희의 새로운... 다행힛! 이 근처인가봐요. 진짜? 자, 가시죠. 아하, 여기에서 신호가 나오는 게 확실합니다. 빨리 타보자고요. 어서요. 여긴요. 신호 출력. 마이 시스템 업. 왜 그러신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이고, 이젠 힘이 없어요. 밀지 마세요. 여긴가봐요. 이젠 어디로 가야 하지? 여기라고? 어허, 충전기! 충전기. 여기 있었구나.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저도 좀... 당연히 몸이 제일 먼저였어요. 드디어 찾았다. 그래. 바로 이 곳에... 아, 그래. 아,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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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큐 스트라이커나 세이버가 하기 어려웠던 임무라도 맥스라면 문제 없겠네요. 아, 이따가. 아, 이따가. 아, 이따가. 아, 이따가. 아, 이따가. 아, 이따가. 제가 spectral 회 gangpeling 우리 care 해고sted circul students at home like a bunch They're still trying to sleep. 아, 이따가. 아, 이따가. 이게 바로 새 2차 대 대장님, 제 얘기 들었어요. 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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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구나. 그건 Belgium minute. 일어나라 복수당 누구냐 놀라지 마라 아이언 실베르토 시카 내가 바로 너희의 새로운 주인 주인 그 이름도 짜잔 마이님이시단 짜잔 마이님이시단 뭐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웃겨 저저저 꼬맹이는 대체 뭐냐 이 녀석 그냥 내가 이제 조그만 녀석이 감히 어른을 놀래 어디갔어 지금 너희한테 보이는 건 진짜가 아니라 입체 영상이라고 진짜 내 모습은 이 마을 깊숙한 곳에 있지롱 다이앤님이 몰래 남긴 슈퍼컴퓨터 그게 진짜 이 마이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다이앤님이 소중하게 길러 말하자면 귀여운 공주님이란 거지 공주님 그래 울지 마라 아이언 이렇게 많아서 영광이옵니다 그러니까 에이아이 타인님의 친척이라는 건가 왜 우리가 저런 꼬맹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거기 말이야 아 진짜 어디 보자 내가 충전도 시켜줬으니까 가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네 싫으면 충전한 거 도로 뱉어 네 부하들아 이제 나랑 힘을 합쳐서 다이앤님의 복수를 하는 거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뜻에 따라 인간들이 산 곳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자 하지만 공주님 우리한테는 이제 테라리스에 타고 먹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와요 어떻게 하면 좋사옵니까 걱정받아 나한테 좋은 게 있지롱 라이트 거기 있지? 죄송해요 선배 난 포기하지 않아 언젠가 반드시 내가 머리가 되는 합체모드를 만들고 말 거야 그날이 바로 레스큐 맥스가 진짜 최강의 힘을 얻는 거지 이름으로야 초크레이트 울트라 가위 스페셜 세이 예 뭐래? 미리 말하는데요 전 양보할 생각 없다고요 어디 한 번 두고 보자고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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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회를 구입한다 마그네틱 크라시스 입력 크라시스 스타트 업 이게 바로 마이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새로운 질럭달새 이게 모조리나 납작품으로 만들어주자구요 그렇군요 엄청난 자석의 힘으로 쇳덩어리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한 거죠? 자석의 힘은 땅속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 그러게 하하하 하하하 다 사라져라 부숴줘라 하하하 하하하 채난 발색 레스키 포스 긴급 출동 바랍니다 레스키 포스 긴급 출동 네 리릭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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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포스트 트레이크 맥스, 출발! 3, 2, 1, 고! 레스큐 세이버! 출발! 레스큐 세이버 스타트업! 코아이더! 출발! 코아이더! 스타트업! 고! 사고 지점은 라인시티. 현재 원인 불명의 자력이 나오고 있다. 또 네오테라 짓인가요? 맥스 합체할 필요도 없겠네요. 제 플래시 캐논으로 단번에 진압할 수 있어요. 제 스트라이커가 할 거예요. 세이버다. 스트라이커예요. 세이버야. 스트라이커라고요. 세이버라고요. 스트라이커! 둘 다 그만하지 못해. 임무에 집중해라. 네. 죄송합니다. 여긴 아론. 지금부터 전망대에 가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예. 잘 보시라고요. 여긴 R3. 구상자를 이송했습니다. R3. 저걸 봐요. 역시 저 녀석 대신 쉬었군. 레스큐 브레이커. 브레이크 엽. 저것 같은 공개. pulled out. 저것이 책을 볶아줬으면 이렇게 말하십니까? 이거 뭐야.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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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아. 우리는 예전의 네오테라가 아닙니다! 뻥할테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말론 안되겠군 그러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 제 2단계 마그네틱 크라이시스 입력! 칼타워 업! 카드? 터미터도 있어요! 자력이 더 세졌잖아! 아론, 괜찮나? 예, 물론입니다! 겨우 이정도 충격으로 주저앉을 제가 아니라고요! 제법인데, 아론? 좋아 레스큐 크래셔! 고엘 임팩트! 발사! 고엘 임팩트! 간다! 고엘 임팩트! 고엘 임팩트! 고엘 임팩트! 고엘 임팩트! 여기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당첨어요! 불러서세요! 물을 부술거에요! 레스큐 브레이크! 브레이크 해머! 맥스 장착! 맥스 업! 아론 맥스! 장착 완료! 멋지다! 맥스 디바이더! 드릴 모드! 조심하세요! 여긴 아론 맥스!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잘했다! 어서 사람들을 안내해서 대피시키도록! 네! 제법 멋지던데? R2! 머리를 하건 다리를 하건 뭐 어떠냐? 중요한건 구조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고! 네! 가자! 네! 으아아아악! 열바다! 그렇다면 마지막 수단이다! 아이언! 그걸 녀석이라! 그거! 하지만 그건 좀 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시켰다! 내가 시키는대로 해! 하지만 말니! 천국에 계신 아파! 천국에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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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세요! 마인드! 제발! 그들한테 가서 멈추시라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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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네! 메가톤 크라이시스를 요청합니다! 에헴! 승인! 빛의 속도로 파괴하는 거다! 에헴! 으아악! 메가톤 크라이시스! 발사! 발사! 메가톤아! 저거 뭐지? 으아악! 저것도 뭐야? 아아! 아아! 손님이 오셨는데요? 저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무기! 그 이름도? 어? 어? 뭐였지? 어? 뭐였지? 어? 어어! 주! 케이! 새로운 무기라고? 엄청 크잖아! 보세요! 이럴 수가! 어쩌죠? 자력이 더 강력해졌다. 이대로 들면 전세계로 퍼지고 마라. 선배, 그렇다면… 어, 이불이야. 죄송합니다. 저 고철 덩어리를 없애자고! 네! 맥스 합체! 맥스 하이퍼! 맥스 합체! 완성! 레스큐 맥스! 자, 갑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자, 맥스 킥!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로 맥스! 네! 마음껏 해봐! 네?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바라스의 선배! 좋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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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yat의 타fel! 이야기까지 네, 와! 이거 rotations! 우리끼리! 렉스 캐론! 발사! 렉스 캐론! 어떠냐! 됐어! 성공! 잘됐다! 왜 이럴수가! 진압 완료! 완료! 바이바이! 이 본부는 버려야겠다! 빠이바이! 다음 마을로 가렴! 거기서 보자구! 기다릴게! 바이바이! 바이바이! 봉준님! 렉스 캐론! 다음엔 가만두지 않을 듯! 아이고 아이언! 너희들! 거기 서라! 앞으로도 쭉 재난과 싸움이 계속되려나 보다 네? 선배! 도와줄 사람이 온대요! 아니 마음껏 하라고 한 건 사실이지만 이러다간 내 몸이 나만 하질 않겠다 나도 다리 말고 머리 하고 싶다 아직도 그 소리예요 라이트 좀 바꿔줘라 그냥 세 번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네 번에 다섯 번에 한 번 정도 그러지 말고요 앞으로도 둘이 같이 잘해 보자고요 그래야지 아유 이게 말 돌리고 있어 진짜 야 거기 안서? 야 세 번에 한 번! 세 번에 한 번! 세 번에 해봐도 안 되냐? 뭐 거기 안서? 왜 못 그러다? 누가 그런 뻔한 거짓말이 소리라 야 이 녀석 어디 있어? 이였! 역시 이 녀석이 흑몸의 진흙이